흥미진진한 역사적 사실의 집합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보금서가 실제 일어난 사건보다 훨씬 뒤에 기록되어서 전설 따위가 발전하고 마침내는 원래 내용도 왜곡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박혁거세가 아래에서 태어났다 소설적 요소와 신화적 요소가 가미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보금서도 신화적 요소가 시간 텀이 좀 길기 때문에 그렇게 좀 추가된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지혜로운 선생이었던 예수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화적 인물로 변화시켰다 이 얘기는 합리적인 가정입니까? 아니면 전설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내용이 완전히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전에 보금서가 더 일찍 기록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저 설화적 요소, 신화적 요소가 가미된다 심지어 자유주의 학자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표준식이 결정의 측면에서도 볼 때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왜 아니냐? 자유주의 학자들 심지어 자유주의자는 뭡니까?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 자유주의 학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냐? 마가보금은 언제 써있냐? 70년대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년 뒤에 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사보금서가 써지기 전에 고린도전서가 써졌어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진짜 무서운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 책이에요 여러분 AD 70년경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AD 70년경 이거 위키피디아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기원전 37년부터 서기 668년이에요 668년 기원전 37년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고구려 이 고구려 광개토대왕 그 고구려예요 이때 2000년 전에 이렇게 디테일한 어떤 인간의 인간이 신이라고 했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엄청나게 디테일한 역사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뭐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40년밖에 안 지났을 때의 기록을 우리가 지금 2000년 동안 기록을 보존한 상태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우리들의 책이라는 거예요 마가보금과 누가보금은 80년대 요한보금은 90년대 거기서 거기죠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 시기는 예수의 일생을 지켜본 많은 목격자들이 살았던 시기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40년 동안 이미 기독교는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는 겸에 이제 마가와 마태와 누가와 요한이 책을 쓴 거죠 그 전부터 계속 이런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는 신이시다 이런 내용들이 이미 퍼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바울의 책을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 무서운 게 뭐냐면 예수의 일생을 지켜보았지만 넌크리스천도 같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이 책이 쓰여졌을 때 넌크리스천이긴 한데 예수의 행적을 같이 지켜봤던 사람도 있다고요 또 더 나아가서 뭐요? 심지어 안티크리스천도 같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심지어 예수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이 요포되었다면 즉시 고쳤을지 모르는 적대적인 목격자들도 생존했던 시기다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목격자만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제자들이 사실이라고 했던 그 책을 썼던 그 당시에는 적대적인 목격자들도 같이 살아있던 시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보금서가 거짓말이고 신화적 요소가 덕지덕지 있었으면 안티크리스천 안티크리스천 중에 안티크리스천이 누구죠? 유대교회들이잖아요 유대교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걔네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보금서를 기록한 시기가 다소 늦은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늦은 게 아니다 실제로 그와 비교해 볼 만한 유익한 이야기가 있다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할 때 가끔씩 예를 듣는데 여기에 또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니 AD 120년경이든 180년경이든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뒤면 조작할 수 있잖아 지금 우리가 이 관점으로 알렉산더 한번 볼까요? 가장 초기의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 두 편은 BC 323년 그가 죽은 지 무려 400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아리안과 플루타크에 의해 쓰여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역사적 인물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알렉산더가 역사적 인물이라고 믿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왜 믿어요? 근거가 뭐예요? 교과서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알렉산더는 실제 인물이야 이렇게 믿잖아요 지금 근데 그 알렉산더에 대한 첫 번째 관련 알렉산더에 관한 첫 번째 책은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무려 400년이 지난 다음에 써졌대요 근데도 역사가들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알렉산더는 역사적 인물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알렉산더는 죽은 후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야 책이 써졌는데 그거는 이제 아멘 믿는데 왜 예수님은 400년도 아니고 승천하신 뒤에 40년 뒤에 써진 책인데 왜 안 믿냐 이 말이에요 놀랍게도 지금의 역사가들은 그 자료를 일반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여기고 있다 보세요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전설적 이야기들이 오랜 세월 동안 배전했지만 그 시기는 두 명의 작가가 죽은 지 수세기밖에 안 된 때다 다시 말해서 처음 500년에는 알렉산더의 이야기가 손상되지 않은 채로 보존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무려 500년도 아니고 30년밖에 안 됐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 후 500년이 지나면서 전설적인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500년 동안은 사실적으로 잘 보존됐고 5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신화적 요소가 가미됐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가 예수의 생애가 끝난 후 30년 혹은 60년 여러분 500년과 30년 혹은 60년을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됩니까? 기록되었을지라도 알렉산더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 정도의 시간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교수님은 복음서가 교수님이 언급한 날짜보다 더 이른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믿고 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전문가는 인터뷰를 하고 있어서 마태복음은 뭐 80년경 쓰여졌고 마가복음은 70년경 쓰여졌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본인은 더 빨리 쓰여졌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그 점을 입증할 수 있다 분명히 더 이른 시기에 기록되었다 이것도 지금 헬레 알렉산더 대왕을 비교했을 때도 500년과 30년, 60년 이것도 어마무시한데 지금 이분이 뭐라고 하냐 더 빠르다 더 빠르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점을 입증할 수 있다 사도행전은 분명히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채로 기록되어 있다 바울이 그 책의 중심인물인데 그는 로마에 수감된 상태다 그 부분에서 책의 내용이 갑자기 끝난다 그 후에 바울이 죽었잖아요 참수당하잖아요 사도행전으로는 그 후의 일을 알 수 없다 아마도 그 책이 바울이 죽음을 당하기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계속 써가고 있는 책인데 바울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계속합니다 그 말은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기가 AD 62년보다 늦을 수 없다는 뜻이다 무슨 말이냐 사도바울이 AD 62년경에 죽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은 사도바울이 죽기 직전에 결말이 없이 끝나버리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AD 62년보다 더 뒤에 써질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 뒤에 써졌으면 사도바울이 어떻게 죽었고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다른 행적들을 썼을 겁니다 근데 도중에 딱 끝나버려요 근데 사도바울은 AD 62년경에 죽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AD 62년보다 늦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알렉산더 대왕은 500년 걸렸는데 지금 더 빨리 와가지고 AD 62년이면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 게 약 AD 30에서 33년이면 지금 30년까지 지금 또 당겨진 거예요 그 사실을 바탕으로 이전의 기록 연대를 추정해볼 수 있다 사도행전은 원래 누가복음과 함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원래는 한 권이었어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제 교부들이 나눈 겁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어요 이 책의 두 번째 부분이기 때문에 보세요 첫 번째 책인 부분인 누가복음은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 제가 신앙의 창견을 먼저 냈고 그 다음에 누나 내가 결혼을 해보니까 이렇게 썼잖아요 그것처럼 누가복음보다 사도행전이 먼저 기록된 것이 틀림없다 왜? 누가가 누가복음 쓰고 사도행전 썼는데 사도행전은 바울이 죽은 다음에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AD 62년보다 늦을 수 없는데 근데 누가복음은 사도행전보다 먼저 써졌어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AD 62년보다 먼저 써진 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또한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일부를 놨어요 마가복음은 아까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베드로의 목격담을 검증해서 신중하게 쓴 책이라고 했죠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누가복음보다 마가복음이 더 일찍 써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가복음은 누가보다 훨씬 더 일찍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마가복음은 AD 62년보다 지금 확 떼어진 거예요 승천하신 뒤에 30년경에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만약 각각의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약 1년이 걸린다면 그때 당시에는 타자계가 없었으니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가복음은 아마도 50년대 말기 곧 AD 6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아까 그 알렉산더 500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가 처형당한 사건이 AD 30년 또는 33년경쯤 된다면 기록 연대와의 차이는 최대 30년가량 여러분 이거는 고대 문서에서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첫 번째 책이 지금 30년밖에 텀이 안 되는 건 이거 진짜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지금 알렉산더 대왕 아까 400년 기억나세요? 근데 30년이라고 해요 기독교나 특히 알렉산더 대왕과 비교해서 본다면 그건 놀랄만한 속보다 우리 사복음서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근데 놀라지 마세요 더 더 과거로 고린도전서 아까 제가 모르겠습니까 사복음서보다 더 빨리 쓰여진 책의 고린도전서인데 보세요 내가 받을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지 지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백여 명 넘게 봤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오백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지금 글이 뭐냐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그 오백여 명 넘게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는데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 죽었고 그러니까 니들이 만약에 궁금하면 가서 물어봐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덮고미는 신화적 요소 소설적인 책이 아니고 철저한 엄청난 종교를 차치하고라도 이 정도로 잘 보존된 고전이 없단 말이에요 고전 문서가 고대 문서가 이 구절의 핵심인데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AD 30년경이었다면 바울의 회심은 32년쯤이었어요 바울이 회심한 후 즉시 다시 다메색으로 인도되었는데 거기서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안수받고 눈 떠지죠 그리고 다른 제자 만나죠 여기서 바나바 만났죠 그리고 예로살렘에 있는 사도대우와 첫 번째 만남이 회심과 약 3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반 정도 있잖아요 AD 35년쯤 됩니다 그 무렵에 바울은 이 교리를 받았는데 이 교리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뭘 공통된 교리가 있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얘네들이 어떤 신화적 요소를 꾸며서 만든 게 아니고 승천하시고 32년쯤 사도바울이 회심하고 지금 AD 35년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무려 5년밖에 안 됐을 때 벌써 기독교인 커뮤니티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뭡니까?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분이 뭡니까?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념 말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받게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난적이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뒷부분은 이제 놔두고요 이 핵심 기독교 교리가 이미 예수님 승천하시고 5년쯤부터 이미 완전히 핵심 교리가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무렵 바울이 이 교리를 받았는데 그 교리는 초대교에서 이미 확립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자 보세요 여기에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핵심적 사실과 더불어 그가 부활한 몸으로 자기를 나타내 보인 사람들의 구체적인 목록이 있습니다 위에서 제시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목격한 사건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은 지 2년 내지 5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박수 좀 쳐야 됩니다 알렉산더는 500년인데 우린 지금 2년 2년 암스토렁이라고 안티크리스천이 논박한 내용을 이제 제논박하는 거죠 암스토렁이 제안한 것처럼 사건이 일어난 후 5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고 2년이라고 2년 기독교의 부활신앙이 생겨난 시기를 아직까지 정확히 기록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이에요 기독교는 부활신앙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생겼냐 예수 시체 팔아먹고 우리가 우리 평판 위에서 좀 노력해보자 이게 아니고 예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2년 이내라고 말해도 좋을 거다 어마무시합니다 이때 빵파레가 지금 전세계 영적 천사들의 지금 수천 수억 천사들이 빵파레를 울리고 있으면 좋겠네요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는 다른 역사적 자료를 인정하는데도 일반적으로 500년은 가능한데 30년이나 60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예수의 사건과 관련해서 고작 2년이라고 말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시죠 우리 믿음이 좋아지잖아요 그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10대들이 그냥 덮고 믿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그냥 제천명만 하고 있어요 이 뭉퉁그린 센텐스만 외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교회만 20년 왔다 갔다 왔는데 내용은 텅텅 비었어요 그니까 진화론 디테일한 진화론 책 보면은 거기서 아멘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이 이렇게 멋진 책이라고요 그래서 스트루베리 말합니다 나는 그가 제시한 증거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 부인하면 반지성이죠 안 그래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신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로 인용하는 부활이 단지 뭐요? 예수의 신성이 대한 최고의 증거가 뭡니까? 부활했다는 부활 그 부활의 교리가 언제 있었다고요? 역사적으로 고대 문서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2년 안에 써줬다 2년 안에 2년 동안 어떻게 이 신화적 소설로 덕지덕지 붙입니까? 안티크리슨도 같이 살아있는데